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3월 학력평가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. 제가 보니까 문제가 까다롭던데요. 학생들의 실수를 많이 유도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냥 실수가 아니라 출체자가 유도한 실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월 학력평가 총평을 하자면 일단 난이도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다. 제가 보통 난이도를 보는 척도로 오답률 50% 이상 문화의 개수를 보는데요.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최근 한 3년 동안에 모든 공식적인 시험을 다 합쳐서 오답률 50% 이상의 문화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한 6문제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10문제가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난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0% 이상의 오답률 10문제가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됐는데 그 높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뭐가 문제다? 사실 영어적인 부분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. 영어적인 부분은 어려운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출체자가 던지는 이 노림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용 파악이 돼도 조금 틀려라. 이런 식으로 출체를 하니까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출체자의 노림수를 그냥 오답이 아니라 출체자가 노리는 오답.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틀리지 말고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라. 이런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올려온 지 좀 오래됐고 업데이트를 오래 하겠지만 이 오답 법칙이라는 그 강의를 통해서 나왔던 노림수가 그대로 시험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알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하는데 그래도 틀린다면 어떻게 해서 틀리게 만드는지 이런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나하고 출체자의 생각에 싱크를 맞춰서 출체자 머리 꼭대기에 서서 아 이렇게 출체를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출체를 했는데 틀리라고 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그렇죠? 자 그리고 또 난이도가 지문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문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는 크게 없습니다. 다 아는 단어. 근데 보면은 뜻이 좀 살짝 다르죠. 대표적인 게 이제 순서정화기 37번 문제 A fact 같은 경우엔 저희가 제3의 어휘라는 책에서 emotion 감정의 동요로 정리해라. 3학년 때는 꽤 자주 나온다. 이렇게 말씀드렸던 A fact이라는 단어가 또 감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좀 뭔가 좀 답답함을 안겨줬는데요.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단어는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는 단어의 모르는 뜻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통사구조가 많이 길다거나 복잡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크게는 없었는데 중간중간에 막히는 문장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구문강의를 통해서 긴 문장, 복잡한 문장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 그래서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때 점수가 심지어는 작년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도 수능보다 더 어려운데 이번 문제는 그것보다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영어에 대해서 경계시험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 3월 모의고사를 출제하신 분들은 가끔 일선 학교에 계시는 여태까지 문제집도 정말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EBS 출제도 하시고 예전 같으면은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 수능까지도 출제 들어가셨던 그런 분들인데 문제가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고 지문에 보면 어때요? 문장, 문장이 하나하나 다 정답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유기적이고 정말 좋은 문제들이에요. 어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그 평가원과 수능에는 좀 다른 종류의 출제자분들이 들어가시는 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결이 좀 다를 거예요. 왜냐하면 문제집을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평가원하고 수능 출제에서 조금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.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는 정말 잘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은 본인은 주변의 맥락을 다 읽어서 처음부터 지문을 읽으면 아 이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맥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부터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? 해석이 돼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가득 찬 그런 지문들이 또 6평, 9평, 숭행에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월 모의고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 내가 출제자의 노림수 또 출제가 나의 사고방식 차이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또 대비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평가원 수능에서는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해도 사실 좀 알아내기가 힘든 맥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아내기 힘든 그런 문장들도 막 섞여 들어왔 텐데 그게 정말 압도적으로 어려울 텐데도 3점이 아니라 2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. 이것도 대비하셔야 돼요. 그래서 생각보다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대신에 내가 해석이 되면 모른다고 인정하면 빼고 볼 수도 있잖아요. 해석 자체가 느리면 이거 절대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빼고 본다. 이런 게 안 될 테니까 6평, 9평 때는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. 이상 저는 이번 3월 합평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